시작 우리 심부자부터 시어놀 한 번 해볼게요 밖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였는지 몇 대 10여리 했죠? 78, 80, 93 93? 99까지 올라갔었어 학원의 음악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계란판부터 계란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가틀음악. 아빠, 이거 안 놓치는데. 소리, 소리, 소리. 만지면 안 된다고. 자, 남은이 조용. 남은이 조용. 시끄러면 안 돼. 한잔을 할 때 할게요. 오케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안 돼, 안 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73이요. 73이요. 73. 끝. 자, 73. 열어봐, 한 번 열어봐. 오. 열어봐, 한 번 열어봐. 오. 오. 됐어. 오, 예. 이번에는. 희연이 좀. 떼지 말고. 떼면 안 돼, 떼면 안 돼. 여보, 잘 좀 해줘. 야, 이렇게 두면 안 돼. 야, 이렇게. 막 떨어진대. 한잔을 할 때. 조용히 해야 돼, 그 대신. 건드려, 건드려, 건드려. 건드려, 건드려. 건드려, 건드려.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아. 71, 71, 71. 71. 잠시만. 71? 아빠, 그러면 솜이랑 계란판이랑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흡음제랑 차음제의 차이인 거야. 차음제. 조수, 한번 보여주세요.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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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지 말아.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봐봐. 여기 봐봐, 봐봐. 네. 이게 뭐야,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흡음제야, 흡음제. 그러니까 소리를 흡수하는 거. 흡음. 흡음. 소리를 흡수하는 거. 근데 이 반대로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는? 계란판. 계란판제는 차음. 그러니까 음악 소리를 차단하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차단. 이게 바로 차음제인 거야. 이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своего, 하나. 둘, 셋, 넌. 하나, Terminal. 하나, 넌. 하나, 아이. 북한, 우리가 손이 많은 것을 다행 himself 했다. 네,unci, B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